아..리보자..어떻게 누르지 이거?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마스크도 있고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대인데 군대 아닌 군인같은 어? 내거 나왔어요 잠깐만요 끊었다고 좀 모르겠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렇게 아 으 아 안녕 태지 왔어요 생각보다 되게 시끄럽네 분명히 언박싱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카페에서 샤미술만으로 찍게 됐네요 구영씨가 남겨준 유클렐레 유클렐레? 뭔지 모르겠네요 확실한 발음 알려주세요 맛있어 살피가 된다 아 내가 뭐하려고 했지 네 한번 뜯어볼게요 내가 한번 뜯어볼게요 한번 뜯어볼게요 외곽을 보겠습니다 외곽은요 리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영어로 적혀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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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이는 참고로 군대에서 열심히 살고 있겠죠 최대한 구속으로 와서 안 봤는데 좋아요 열어볼게요 이 지점을 잘 찍어서 오세요 이 지점을 잘 찍어서 오세요 오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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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고소합니다 맛있어 먹을게요 더 맛있는데 고소한 마스카포네 치즈크림에 촉촉한 시딱과 이어감사는 기분좋은 느낌의 떠먹는 티라미수입니다 우선 튜너를 클릭해주세요 크로마딱, 기타, 베이스, 바이올, 유클레일이 C, 유클레일이 D C장조와 D장조의 유클레일이 있다보네요 제가 몰랐어요 그럼 나는 기장조가 이걸 왜 줬을까요 우영이 어쨌든 어...quick start 설명서가 적혀 있어요 버튼 버튼 2분만을 켜주세요. default tuning mode is chromatic when first powering on this tuner. It will automatically save the current setting upon powering off. It will be the same. Now we are going to show you the same. We are going to show you the same. It's not the same. 멋있어요 아 유클렐레는 줄이 4개네요 다시 또.. 아휴 잠깐만요 가야되네 가야되네 아휴 자 유클렐레는 받았습니다 정말 조그맣네요 와 진짜 조그맣다 아 영창꺼네요? 영창에 피아노만 만드는게 아니었네요 튜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겠죠? 배터리는 따로 오네요 배터리는 따로 오네요 배터리는 마요네임 이게 뭔지 응 응 응 응 ancora 응 응 응 아멘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해서 열었습니다. 별게 없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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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